자, 이번 시간에는 156페이지 등기효력입니다. 자, 여러분, 요건하고 효력이 시험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가다 한 문제 나오는데, 일단 뭐예요? 이 효력 있죠? 효력은, 특히 민법의 추정조 효력이 중요하니까, 효력 중에 대표적으로 추정조 효력하고, 대학순위확정조 효력 있죠? 그 내용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나오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페이지에? 156쪽입니다. 이렇게 페이지 156쪽입니다. 등기효력이에요. 이 등기효력은 무슨 등기효력과? 이렇게 종국등기효력과 예비등기효력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종국등기효력과 예비등기효력을 구분하는데, 예비등기는 예비니까, 앞에 그 가차가 붙은 거 있죠? 가합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우리가 예비등기를 합니다. 그 시험문제 중요한 건 가등기가 중요하니까, 일단 예비등기 중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가등기는 이제 뒤에서 마지막 시간에 별 예정이고, 이 종국등기는 뭐예요? 종국등기는 우리가, 자, 우리 종국등기는 뭐예요? 종국등기효력이 있을 때, 물론 가등기 빼는 건 다 종국등기예요. 자, 그럼 종국등기효력에는 뭐예요?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해요?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뭐예요?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를 뭐예요?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공신력. 공신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신력이 없어요. 우리가 효력을 공신력은 빼고, 자, 효력을 몇 가지로?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권리 변동적 효력, 그죠? 자, 변동적 효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에요.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뭐라고?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져서라고 하는 것은, 후져서라고 하는 것은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이렇게, 후등기. 뒤에 오는 등기를 뭐하고 있다는 게? 저지하고 있다.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후져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자, 이렇게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 있고, 후져서 이렇게, 그렇게 외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는 뭐예요? 자, 예컨대 국가 행정 산화가 탄화된 채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 국가의 국토교통부, 뭐예요?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예컨대 해양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체, 그 산화 단체 관련된 업체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뭐예요? 마사회라든가. 아니 뭐예요? 자, 석탄공사라든가. 공사자 붙은 거 있죠? 자, 이런 게 한 5천여 개가 됩니다. 5천여 개. 그래서 이제 그 장자리를 뭐라고? 권리를 추대해 줘갖고. 추대하니 순위가 왜? 우에서 진급해야 되는데 밑에서 내려오니까. 낙하산서를 내리니까. 열받죠?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에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추정적 효력과, 그 다음에 권리순위확정적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은, 자, 점유하는 문제 때문에. 왜? 용익물권자들은 점유해야 되니까. 1순위 지상권, 2순위 지상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말수하기 전과는, 자,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할 수 없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기 156조에 보게 되면 등기효력, 효력이라는 말은 등기부를 만들어놨더니, 그 등기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상하는 내용이 이제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다니까,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 댐을 만들면, 댐을 만들면, 자, 물수량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자, 수력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생각, 예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관광사 차고 뭐예요? 댐이 만들어지니까, 경치가 뭐예요? 경치보로 놀러오고 하듯이, 뭐예요? 우리가 이 등기라고 하는 건 물건의 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놨더니, 어디에 거기 오른쪽에 쌍가루 3번에 채권 같은 것은 등기하면 대안제 효력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번이 권리변동기 효력, 등기하면 뭐예요? 물건 변동, 물건 변동, 권리변동 때문에 하는 것이고, 추정 효력을 자고 펼피하시고, 자, 그럼 거기 1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권리 추정력은 부동산 등기법의 명문 규정이 없고, 법의 규정이 없다는 게, 판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다음은 우리가 부동산 표시는 뭐예요? 왜? 권리 추정력이니까 표제부는 뭐예요? 그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서울주표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에, 자, 여기는 국가가 이렇게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정해놨어요. 자, 그럼 뭐, 지나간 사람이 거기다가 뭐예요? 자, 여기는 신림동이 아니라, 님신동이라고 추정한다. 이 말도 안 돼. 그건 확정된 거예요. 확정력이란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자, 거기, 그렇죠. 그다음에 추정력이 되지 않는,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등기 효력이 본등기 효력이므로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본등기가 아니니까, 추정효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이란 가등기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권리관이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2번, 일단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처관계가 존재한 거로 추정한다. 자, 따라서 담보물관 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관만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한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3번에는 권리추정력은 적법한 원인에도 소유권을 추정한 거로, 원인으로 소유권을 추정한 거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거기 4번, 자,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따라서 등기가 있으면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추정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추정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거기 맨 밑에 5번에 추정력은 반대되는 증거에서 추정을 들이볼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자,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내용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일단,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어디에 동그라미 2번,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이렇게, 일단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 자, 2번 이전 등기 을이죠?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전 등기에 대응해서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전소유자 갑일한테, 자, 등기 원인에도 뭐예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침으로, 매매라는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뭐예요? 추정한다, 아니게, 추정한다, 아니게,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자,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라는 사람이, 경찰에서 뭐예요? 경찰에서 도둑놈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도둑놈을 잡아서, 자, 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자, 누구한테, 형사소송, 판사한테 기소합니다. 자, 검사님, 판사님, 검사가 판사님, 이 사람이 도둑놈이다. 얘를 벌해달라고, 뭐예요? 기소하죠? 판사가 얘기합니다. 대법원 팔리니까, 판사가, 이게 대법원 팔리니까 똑같아. 자, 검사야, 이 지금 뭐예요? 이, 이 뭐라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로서 무죄추정이요, 지금 무죄라고 추정받는다, 아니죠. 네가 이 사람이 뭐라고, 도둑질했다고, 도둑놈이라고, 뭐하니? 기소를 했으니, 네가 뭐해봐라, 얘가 진짜 도둑놈인지, 입증을 한번 해봐라. 이게 바로 입증책임문제예요, 입증책임문제다. 마찬가지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매매라는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가봐, 자, 네가 뭐예요? 나는 얘를 만난 적도 없다, 아니죠. 그러면 옛날에는, 등기가 없던 시절에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예요? 서로 얼굴을 맞아보고, 갑과 을이 얼굴을 맞아보고, 마져보고, 예컨대 뭐예요? 이렇게 주막거리, 자, 탁자에 앉아갖고, 뭐, 거강꾼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거강꾼 중기업자 같은 사람, 아니죠? 거강꾼이 있으면, 자, 거강꾼이 앞에 앉아있으면 좋고, 그러면 얘가 진문서 내놔요. 얘는 돈 주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고 진문서를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뭐예요? 물물교육을 하듯이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는 뭐라고? 얘 만난 적 없다, 그러고,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샀다, 그러고, 이런 다툼이 시작한다라는 거죠. 법의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갑이 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갑이 뭐라고? 이 등기가 무효라고. 검사가 얘가 도둑놈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가 뭐예요? 얘가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 써달라고 소송한다니까요. 그럼 판사가 얘기해요. 이 등기는 국가공무원이 만들어 놓고, 진정한 권리자라고 추정하니까, 네가 이 등기가 뭐예요? 얘가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검사야, 얘가 도둑놈이라고, 네가 주장하니까, 네가 뭐 해봐라니까요. 입증을 해봐라, 그렇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뭐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분명히 소유권이전능기를 받았다면, 소유권이전능기 신청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이전능기 신청서가 있으면, 이렇게 소유권이전능기 신청서가 있으면, 자, 의무자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아니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판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다음 공판까지. 자, 네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인감도장과, 주민센터 가서 인감도장에 따라 제출하라, 아니죠. 그러면 판사는 뭐예요? 어디에?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를, 뭐예요?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아니죠. 그러면 요청하면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보내는 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라고 한다, 아니죠. 송부부. 그럼 판사가 이제 뭐예요? 판사가. 가방대받은 도장하고, 인감도장에 찍힌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걸 확인해 봐서, 만약에 이게 위조라고 발견되면, 자, 소유권 연기를 말살하는 판결을 내리면, 판결 가지고 추정을 뭐예요? 깨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을구에 만약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능계가 돼 있고, 채권액이 7천이에요. 자, 병이다, 아니죠. 저당권 능계가 돼 있으면, 이 저당권 능계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 을과 병이 저당권 계약을 믿고, 그래요. 이 병이 을한테 7천만 원, 피담버 채권이 존재한다고, 7천만 원을 빌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니까, 만약에 을이 뭐예요? 병한테 돈 갚았다고 얘기하고, 병을 안 받았다고 서로 싸우면, 당연히 뭐예요? 이 추정력이, 추정력이 있으므로, 을은 병한테 돈을 갚았다는,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돈 갚았다는 걸 입증하라는 게, 그래서 거기, 어디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두 번째, 담보물권 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항하는 뭐예요? 피담버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한 번에 했죠? 적법화 원인이래요. 이게 매매가 원인이죠? 매매가 이거 우리가 등기 원인이라 그래요. 왜 소유권이 갑에서 올려 잊었는 게 돼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매매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아니게요? 만약에, 갓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매매가 아니라, 자, 뭐 했을 것이다? 서로, 자, 형제지가 아니니까, 증여를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자, 등기 원인에도 추정적인 미침으로, 이게 증여라고 주장한,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값구나 을구의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한 자가 뭐하라니까, 입증을 줘야 된다,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권리 변동은, 자, 당사자가 안, 그러니까 값이 뭐 입증하라 그랬죠? 아니면, A가, 뭐라고, 얘네 둘은 형제지가 아니라, 통정에서 표시, 민법 108조 통정의 가장 매매로 수익권이 넘어간 거라고 주장했다면, 이 가봐 뭐예요? 가봐, 이 등기가 뭐예요? 무의라고 주장한 자가 입증하라, 입증을 항상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거기 어디에, 157페이지에 거기 6번에, 점유 추정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공시방법은 등기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추정력에는, 점유 추정력을 배제하는 게, 타설이 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 추정력은, 동산의, 어느 뭐예요? 어느 물건을 갖고 있는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 권리, 자, 이, 무슨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은, 자, 이 점유 추정력은 어디에, 권리 추정력에는 뭐예요? 배제된다, 왜냐면, 왜냐면, 자, 그 점유 추정력은 동산이에요, 동산의 공시방법이에요,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예요? 등기므로, 왜요?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추정력에는, 뭘, 점유 추정력을 배제시킨다, 배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다르다고, 공시방법이 다르니까, 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은, 뭐예요? 그 부동산을 점유하겠다 해서,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말라는 게요, 등기부부고 판단하라, 등기부부고, 근데,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추정하니까, 그렇다는 게, 배제된다, 그래서 어디에, 자, 권리 추정력에는, 점유 추정력을 포함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권리 추정력은, 등기된 부송산의, 등기의 공시방법이니까, 등기된 부송산에 가서, 얘기지, 점유 추정력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추정력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걸 봤을 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않는 게 더 적으니까, 있다 보다는, 없다를 외우는 게 나겠다, 아니죠? 그래서 일단,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표정에 보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부동산 표시,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 있죠? 사망자, 허무자, 허무인 사망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물론 나중에, 미법 시간에 공부할 때, 이 사망자는, 원칙이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자, 그 돌아가신 상속인가, 아니면 뭐예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원인,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 죽기 전에 원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추정력이 인정돼요. 여튼 그래서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로,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로 인정한다는 얘기고, 이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 예외가 인정하지 않아요.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갑이 자기가 신축권을 지고, 자기가 보존등기 했어요. 그럼 이 갑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해요. 근데, 갑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신축권으로는 갑이 졌는데, 누가, 을이란 사람이 보존등기를 마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은, 얘한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을은 뭐예요? 갑한테 샀다. 아무리 주장해도, 자, 이 보존등기는 추정력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는 뭐가 없으니까,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없죠? 없다 그랬으니까, 없으면, 자, 이거 없으죠? 이거 없으면, 미음이죠? 없다니까? 그래서 없으면, 이 명인 본인이 있죠? 이 본인 명인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명인이 입증했다. 이 명인이, 내가 얘한테, 마지막 중도금 잔금을, 은행 지로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명인 본인이 입증하라. 했죠? 명인, 추정, 자, 이 명인 본인이 입증하라 했죠. 그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누가, 그 상대방이, 왜? 추정력이 있다 하게 되면, 있다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 등기가, 이 등기가, 등기부에 써있는 뭐예요? 써있는 있죠? 등기부에 써있는, 이 써있는 내용은 적법하니까,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자. 돈 갚았다. 등기부에 7천이라고 써있는데, 7천 갚았다. 라고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하라. 그의입니다. 자, 꼭 추정력이로 꼭 별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2페이지 참고, 보존등기 추정력 있죠? 그래서, 보존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의 소유권을 양성고시로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죠? 추정력이 없다. 상승 없으면 명의자 본인 입증하라.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 순위 확정조회력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등기한 권리순위는, 어느 부동산의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아, 물론 외우라 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외우자고? 부표가, 부표가 뭐예요?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부표가,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 추정력 없다. 추정력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예요? 이 네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추정력이 있다고 나오면, 이 네 글자가 없어야 돼요. 없는 걸 좀 외워도 있자니까, 없는 걸. 쪼금 외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순위 확정조회력 그래서, 등기한 권리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균형이 없으면, 그 순수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순위, 을구의 1번, 저당권등기, 2번, 저당권등기 나오죠? 그래요. 누가, 을이 선순위고, 병이 후순위, 먼저 한 개의 선순위고, 나중에 한 개의 후순위다. 그러면 예컨대, 서로 다른 구로 하게 되면,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2번, 갑류가 등기가 되어 있고, 3번,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갑류가 가처분과 먼저 했으니까, 얘가 선순위단이죠. 서로 다른 구를 비교할 때,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다른 구로는, 이 갑구는 순위번호가 2번이고, 을구는 저당권이 21번이죠? 이 순위번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재메토, 접수번호 1,0004호, 재메토 2,0004호 있죠? 그러면 2,000보다 1,000이 먼저니까, 갑구에 있는 가처분이 먼저다. 아니, 가처분이.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도,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보일 때는, 을이 먼저고, 2번이 먼저고, 3번이, 이게 선순위지만,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보게 되면, 이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재메토라고, 994호 하게 되면, 이게 먼저다. 서로 다른 구로는 접수번호, 가처분을 순위번호 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니은의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중, 가처분은 순위번호, 두 번째, 다른 구에 한 등기는 뭐라고? 접수번호, 가처분은 동구는 뭐예요? 가처분은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부기등기와 가등기순위, 그래서 부기등기는 뭐라고? 이렇게 1-1번에서, 1번, 저당권 연등기 하죠?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에 따른다. 그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어요. 예컨대,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도물려진 가, A가, 을한테 채무를 이항하러 소송하면서, 1-1번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뭐가? 가처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순서에 의한다.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물론 가등기와 본등기순위는 뭐에 따르고, 가등기순위에 의한다. 자,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이따 좀 이따 보겠지만, 대지권 등기 외의 건물만의 등기로서, 대지권 효율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기록 중 해당을 하죠? 건물은 건물등기부, 토지는 토지등기부니까, 뭐예요? 자, 절대, 같은 구 개념도 아니죠? 어, 그래요. 자, 뭐에 따르겠다? 대지권 하면, 접수, 접수번호다. 대지권 하면 뭐예요? 대지권 지점. 접수번호에 따르겠다. 순위번호 따른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나 동그라미 시급 회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후등기 조시력은, 일단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뭐예요?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절체에 따라, 그것을 뭐하지 않고는, 말수하지 않고는, 그까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울구의 1번에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나서, 전세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의 뭐예요? 등기가,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이란 이 등기가, 자, 아무리 존속기간이 끝나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말수를 안 해놨죠? 절대 말수 안 하고, 갑하고 병하고 또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 왜? 이 울구의 이 점유력을 갖고 있는 2번, 이 전세권을, 1순위 전세권, 2순위 전세권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말수 하고, 2번, 1번 전세권을 뭐 한 다음에, 말수를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뭘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이 새로운, 이 새로운 전세권 등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후등기 저지르기를 한다. 점유적 효력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어디에 가등기 효력은, 일단 뒤에서 보겠지만,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본등기 하기 전에, 청구금만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가 있고, 쌍가루 3번, 담보 가등기 있죠? 그래요. 민법 시간에 담보 가등기, 그거 배우세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의 효력은, 실체법적 효력,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뭐예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공 같은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설명 중 옳은 걸 했는데, 담반 한번 보시면요. 옳은 걸, 담반을 보시면, 의뢰 토지의 간명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동그라미시고, 맨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하여튼 추정력이 않는다.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뭐예요? 없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거 뭐예요? 윗줄에는 무슨 단어가, 부동산 표시나 가등기나 사망자나 보존등기, 이 네 글자가 있어야 돼요. 네 글자가. 그 네 글자 중에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죠? 그래요. 가등기.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꼭 보시고. 등기소하고 등기관, 그건 안 중요해요. 요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 160페이지, 등기소 등기관할 때, 이 등기관은, 등기소 등기관할 때, 등기소는, 거기 이번 관할 등기소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살죠? 그럼 그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는 어디 있어요? 요새는 등기소가 통폐합되고, 서울중앙등기국이라고, 그런 걸 뭐예요? 새로 신설했습니다. 전산처리가 됐으니까, 거기가 관할 등기소다. 시골 지방 가면, 아직도 이제, 무슨 등기소, 무슨 등기소가 남아있으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진주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진주 등기소 가서 해야지, 어디로? 거제되어 있는 거제 등기소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소는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물을 봐야 된다. 관할 등기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요.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62페이지에, 162페이지에 거기, 등기관, 등기관에 의의 나오는데, 등기관도 모든 법원 공문이 다 등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 주지나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에 나온 지 오래됐어요. 마지막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13회 때입니다. 자,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년 지났어요.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물관, 주사, 주사법원 중에서, 자,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에요. 아무렇지, 모든 법원 공문이 다 등기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 보시고, 자, 다른 거 시킬 수가 없어요. 너기세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164페이지 등기에 관한 장부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장부라고? 등기에 관한 장부 얘기다. 등기에 관한 장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관은 장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와, 자, 이렇게 등기부가 몇 개? 등기부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컨대 임목이니, 선박이니 이런 거 뭐예요? 우리 시험에 안 배웁니다. 왜? 우린 부동산등기법이니까. 예, 그래서 일단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인데, 자,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와 건물인데, 165페이지 등기부의 편성이에요. 항상 우리나라는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뭘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를.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 이렇게 물적 편성주의다. 사람 주소지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다.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이게 물적 편성주의.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 165페이지, 물적 편성주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써, 자, 일단 우리나라는 일부동사 1등기기로 두는데, 거기에, 인적이니 연대적이니 그건 몰라서 해요. 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주소지 있죠? 사람 주소지.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제조대의 부동산을 추적하면, 제조도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서울 주소지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적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없어요. 무조건 물적이에요. 자, 등기기록의 평성 방법. 이렇게, 일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일부동산의 1등기기록을 주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다. 이 단독주택에 표지해부, 그 다음에 뭐예요? 갚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울고. 이 토지에 뭐예요? 표지해부 뭐가 있어요? 갚고, 울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동산의, 부동산 안에 뭐예요? 일등기기록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부동산의 일등기기록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 일등기기록. 근데, 거기, 자, 일부동산의 일등기록 예외로써, 예외로써, 어디에, 거기, 밑에 반가로 2번의 등기기록의 편성 방법, 그래서, 일부동산의 일등기록 원칙 얘기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 구분건물의 예외, 그래서, 그거 줄 치세요. 2번 조그맣게 별피하시고, 줄 치세요. 뭐라고? 부동산등기법은, 집합건물인 일등건물을 구분한 각 구분건물마다, 일등기기록을 사양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거래에 안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동산 일등기록의 원칙이 예외로써, 일등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등건물에 속하는 뭐예요? 줄 치세요, 거기. 일등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고, 일등기기록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죠. 자, 이렇게 매년도에, 84년도에, 자, 이렇게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임의 관리안간한 범죄를 만들었어요. 이 집합법을 만들었다, 집합법은. 이 집합법을 만들어 놓고, 자, 어디 위에, 일동, 일동건물 위에, 일필지 토지의 일동건물 내부를, 부조상, 건물 부조상, 천종 사방 범인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오는 출국 하나씩 있어야 되죠? 이 계계를 뭐예요? 구분했다, 그래서 이걸 구분건물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등기법 뭐예요? 자, 이 민법에,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울 때는, 우리가, 집합건물, 집합건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 등기법을 배우니까, 등기법 상호는, 구분건물 하나하나마다, 일부동사의 일등기 기록이에요. 왜? 하마하나마다,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일부동, 아니, 자, 하나하나마다, 물건면동의 객체가 되니까,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집합법의 그 법을 근거로 하면, 자, 이 건물 하나하나마다, 일등기라는 게 원칙이다, 아니게, 어? 그런데 왜 예외를 뒀냐면, 당일 뭐예요? 자, 이 법의 예외로서, 이 구분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은, 전부의 일등기 기록을 주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건축업자들이 뭐예요? 자, 건물 중공무사 사윈생님 받으면, 옥탑을 짓더라, 옥탑을. 그래서 만약에 옥탑을 짓게 되면, 이 구분건물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사는 사람 중에, 사는 사람은, 101호에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일부동사 일등기 기록을 두게 되면, 공식이등이 약해지니까, 어? 자, 당일 저 옥탑이 진짜, 건물인지, 가짜 건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동건물 전체 표제부, 일동전체 전체 표제부하고, 각자의 뭐라고? 101호, 1025, 2025, 2025 있죠? 각자 전유부, 옛날에 각자 건물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전유부 표제부를 만들어 놓고, 갖고, 이거를 통째로 다 모한 다음에, 통째로 다 묶어서, 이걸 뭐라 했다는 얘기예요. 일등기, 자, 이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자, 일동건물, 일동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무슨 단어 앞에, 이렇게 보여요? 1등기 기록,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말이, 전부란 말이 와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1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등기부, 큰 등기부 표제부, 이 일동 큰 건물 표제부에, 구분건물 표제부들이 묶어놨으니까, 확인해보라니까, 확인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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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4개가 있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라니까,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게 옥탑이니까, 사지 말라니까, 그래서,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 아닌,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된다고? 자, 전부라는 말이 와야 된다. 여러분, 줄 치세요. 어디? 자, 기역, 니은에 뭐라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은, 등기부는, 일필토지, 일동 건물에 의해서, 기록을 세워하는데, 동그라미 2번, 구분 건물의 예외, 그래서, 구분 건물의 예외, 그렇죠? 네, 기역, 부동산 등기법은, 집합 건물인은, 1동 건물을 구분한, 각 뭐마다, 구분한 건물마다, 구분한 건물마다, 1등기로 세워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안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의 예외로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줄 치세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치고,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니은 번에, 구분 건물을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개의 기록을 사용하지만, 그 등기 기록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각 굴굴 도서, 실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우리가 법적인 얘기는 항상 뭐예요? 앞에 뭐가 나오고,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1등기 기록에는 단어가 나오면,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돼야 된다. 이 얘기, 이해해 두지 않죠? 자, 그럼 반가루 2번, 등기 기록의 편성, 1부동사 1등기 원칙은, 일단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예요. 근데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예요. 그래서 거기, 자, 넉혀보시면, 넉혀보시면, 자, 등기부의 구성을 보시면, 거기, 166페이지에, 자, 일반 등기부의 구성 나오죠? 그래서, 그, 자, 쌍가루 2번 밑에 등기부의 구성 내용, 표제부 갖고 있고, 그죠? 근데 거기, 167페이지에 보시면, 167페이지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로, 뭐가 있다는 게요? 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자, 이렇게, 일동, 음, 일동, 뭐예요? 일동건물, 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건물, 음, 각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구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어요? 각각의, 을구가 있다. 각각의 뭐가 있다. 그럼, 일동건물 표제부는 상단 하단, 구분건물 표제부는 상단 하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단 하단을 나눠왔고, 이, 일동건물 표제의 외에는, 일동건물 표시.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예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어요. 이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우리가, 이 구분건물은, 이렇게 구분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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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건물이 있어요. 각자 건물이, 각자 건물이 지금 4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건축업자가,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표제부가 1번, 소주 표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면적이 4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누가, 갑, 건축업자 갑이, 소유권을 줬는 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 짓고 나서, 건물 짓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건물을 분양할 때, 여기 1번, 자, 건물등기부의 소유권자가, 갑이 맞는지, 토지등기부의 소유권자가, 갑이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다 2번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2번 이전 등기해야지, 그래서 을은 비로소, 갑한테, 토지에도 소유권을 취소한 것이고, 건물도 소유권을 취소한 걸로, 이렇게 봤다니죠.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다니요. 지금도, 지금도 84년 이전에라면, 예, 이전에는, 건축업자 건물 짓죠? 예, 건물 짓고, 뭐해요? 이렇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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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을 하죠? 보존등기 맞췄죠? 그 다음에 분양해요. 뭐라고? A, A 뭐예요? B, C, D 이렇게 분양합니다. 그럼, 만약에 Z라는 사람이, 101호를 사고 싶으면, 이 각자 건물 짓기부의 소유권자가, D가 확인되고, 자, 그 다음에, D가 확인되고, 어디에도, 이 토지에도 D가 확인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여기다 맞추고 나서, 2번, 소유권에 뭐라고? 자, 1부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갑이 얼마? 4분의 1. 3번에, 소유권에 1부 이전 등기, 을이 뭐예요? 아니, A, B, C, D죠? A가 4분의 1, B가 뭐예요? 4분의 1. 자, 이러시고, 3, 자, 자, 갑의 소유권에 무슨 등기? 1부 이전 등기, C한테, 5번, 자, 소유권에 1부 이전 등기, 뭐예요? D한테, 4분의 1씩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뭐예요? Z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여기 D가 확인되고, 여기다 D 있죠?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Z,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6번, D의 지분 전부 이전 등기, Z한테,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매년도에, 84년 이전에,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자, 소유권이, 각자 구분건물, 아파트가, 2,000세대예요, 3,000세대예요, 만약에, 5,000세대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5,000개의 구분건물이 있으니까, 그 소유권이 뭐예요? 103동 찾아가서, 아니면 109동 찾아가서, 등기부를 보면 돼요. 근데, 토지 등기부에는, 처음부터, 건설회사가, 주식회사, 현대, 현대 뭐예요? 현대건설이, 소유권 등기 했으니까, 일단 5,000명의 소유권이 있으면, 섞어 찌개예요. 소유권이 어디부터 있는지, 절대 못 찾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예요? 국민들이, 옛날에 그래서, 법무사들이 뭐, 신봉투에다가, 급행융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자, 어디, 이 지금 뭐예요? 건물 등기부를 반으로 나눠갖고, 위에는 건물의 표시, 아래는 뭐예요?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이게 위로 올라왔어요. 어디, 서울특표시, 관악과 신동 100번지, 대 얼마라고? 면적 3번, 400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지목은 대입니다. 대지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예요? 50평 산다고 얘기를 해요. 자, 검평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구분건물 소유자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이 검평이 중요해요. 땅은 다 내깨가 아니니까,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건,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니까, 제목을 뭐라고,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읽어놨으니까, 이 타이틀, 여기다 타이틀을 물어보셨다는 게 있고,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고 타이틀을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뭐예요? 위에 썼네요. 위에 썼죠? 위에 썼으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 표시라고,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는 뭐예요? 구분건물이나 전유분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예요. 예컨대, 101호, 102호, 201호, 202호요. 그러면, 이 하단부에는 뭐예요? 하단부에는, 자, 당연히, 이제는 뭐예요? 이전는 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할 필요 없어졌고, 어디, 101호 밑에다가는, 이 토지가 평수가 다 똑같으면, 면적 400을 똑같은 비율대로 나눠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 이렇게 뭐예요? 자, 그 땅 지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대지권, 대지권 표시등기 했다고 그래요. 대지권 표시등기.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등기를, 우리가 뭐예요? 건물등기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등기 맞추면, 자, 이 말로만, 건물등기부지, 위는 건물이고, 밑에는 토지고, 토지와 건물을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우리는 위에는 구분건물이고, 밑에는 대지권이니까,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래서, 이 Z가, 건물등기부에 D한테 전 등기 받으면, Z는, 자, 구분건물 뭐예요? 101호라고, 대지권 400분의 100을, 자, 그, 취득,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디 토지등기부에는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자, 2번 해놓고 나서, 뭐라고?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자, 그다음에, 거물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인동 100권지에, 무슨 빌라가, 수석 빌라가 저 있다.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등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예요. 자, 그러면, 뜻이란 말이 들어가면, 토지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토지에 이렇게 뭐예요? 4개의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고, 지여권자도 있고, 뭐예요? 전세권, 아니, 자,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있다. 아까 지여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이 4개의 권리는, 자, 이 땅 외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자가 건물을 소유했으면, 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자, 지상권자가 건물을 짓고 분양했으면, 건물 분양받은 건물을 취직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세권, 임차권이니까, 소유권이면, 갚고 소유권이, 대지권. 자,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의, 을구의 지상권이 전세권이다. 지상권,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전세권이 대지권이다. 뜻든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권 뜻든기 하면, 등기관이 토지 등기부에 뭐한다고? 집권한다. 뜻든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7페이지에, 일동건물 표지의 부에, 위에는 일동건물 표시하고, 아래는 뭐예요?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지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동그라미 이번에, 전유부분 표지의 부에는, 기역은 전유부분 표시고, 니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를 한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각볼 굽는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168페이지에, 자, 거기,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구분건물로 하는 게 아니다.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건물 소유자의 의사, 주관적 요건에 의해서, 구분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갖출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동그라미 씻어요. 절대, 뭐라 나오면 틀린다. 이게, 하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절대 뭐라고? 하, 여야 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다. 아니게, 항상, 구분건물로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자. 그니까, 그 다음에, 전유분과 공용부분, 전유분은 내가 사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복도와 계단은 뭐예요?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귀약상 공용부분은, 자, 거기,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둬요. 그래서 우리 귀약상 공용부분은 첫 번째, 첫 번째, 자, 귀약상 공용부분이란 일동건물 중 원래 구분소유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전유분과 부속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들이 합의해서 공용, 약속에서 공용을 정한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실이나 경비실 노인종, 이걸 우리가 귀약상 공용부분이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 만든다고? 표제부만 둔다.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 만든다고? 표제만 둔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사업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써있죠? 그래서 이 전유부분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뭐 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렇게 정해놨다. 같이 사고 같이 팔으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대지권 등기 효력 그랬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까지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등기부, 이건 토지등기부니까. 절대 순위번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지권의 거기 효력은 아까 봤죠? 그래서 니은. 거기 줄 치세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기록 중 해당 고의한 등기 순서는 뭐예요?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접수번에 의한다. 어디 보고 있어요? 자, 169페지를 먼저 봤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168페이지 똥간함이 3번에 대지권과 대지권 뜯던 게 있죠?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고. 건물등기부에 한 걸 대지권 등기, 표제부에 한 거. 표제부에 한 걸 대지권 등기고. 그 다음에 대지권 뜯던 게 있죠? 다음 페이지 니은. 거기 169페이지 니은 줄 치세요. 전유부분 건물등기부에 대한 대지권 등기 할 때는 등기관은 뭐라고? 지권으로 그 대지의 목적인 토지의 기록 중 해당 고의 해당 고. 가꾸면 소유권이면 가꾸해. 지상권이 대지권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해. 대지권 뜻등기 한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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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뭐가 들어가면? 대지권이라는 단어 중에 뜻이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지권으로 어디다 한다는 게. 토지 등기부에 하는 것이다. 뜻, 뜻 등기.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6번에 분리처분 등기 금지 나오죠? 그래서 거기 기억에 무슨 말이 나와요? 분리처분 등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모일 때는 대지권일 경우에 그 뜻등기 할 때는 토지 기록 중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이렇게 뭐예요? 모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중요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자,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치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이 토지하고 건물이 다 이전 등기 되고 저당권 등기 된 걸로 보겠다니죠. 굳이 토지 등기만 안 해도 된다니죠. 그러니까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이 건물 등기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치니까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이 이 건물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 뭐하고 뭐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구분 건물과 이 대지권을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101호와 400분의 100을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건물 등기의 건물만에 대해서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까지 다 미치는데 여기다 건물만, 건물만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 부동산 일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기 대상을 공부할 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전 등기란 뭘 못한다니 저당권 등기 못한다니 왜?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건물 등기만 하면 효력이 미치는데 무슨 말이 들어간 거야 지금? 건물만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건물만에 대해서 일부에서 가능한 건 뭐예요? 전세권 등기 하나다 전세권 왜? 이론적으로 뭐예요? 건물만에 대해서는 전세권 용익보건이 하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대주권 뜻등기 뜻등기 이후에는 소유권이 대주권이라는 대주권 뜻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어디에? 아니 건물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토지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이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면 다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대주권 뜻등기 이후에는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할 수가 없다 아니게요 근데 가난한 것은 뭐예요? 가난한 것은 어디에 아무리 건물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건물이 있다 하지만 뭐예요?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지상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경우에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 건물이 있는 이 집합건물이 있는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용익물권 있죠?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전세권 그 다음에 뭐라고 자 임차권 있죠? 이런 용익권이나 용익물권 이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앞에 대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건물만이란 단어 대주권 건물만 잊었는 게 저당권 없다 자 대주권 뜻등기 이후에 토지만에 잊었는 게 저당권 없다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70페이지에 7번 등기 실행이 가능한 등기 대주권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권 임차권 자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소유권이 대주권 뜻등기 할 때는 토지 기록이 뭐예요? 용익물권 대주권 등기 후에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용익물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에 172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사항 말수사항 포함해서 집합건물 얘기 나오죠? 그래서 위쪽에 표제부가 일동건물 표제부인데 자 일동건물 표제부에 어디 표시번호 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옥동 500번지 소유재지법 건물등기부엔 도루명 주셨어요 6층까지 아파트예요 그 아래 제목이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그 다음에 밑에 표제부가 또 있죠? 무슨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 1층에 101동이에요 62.45 그래서 자 몇 병짜리? 28병짜리 아 요새 84가 27병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땅에 대한 비율이 땅이 뭐예요? 땅이 11,345 분에 59 있죠? 26병 갖고 있다니 표제부가 2개다니 아파트 그 다음에 갖고 읽고 있죠? 그래요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이렇게 봐 두자니 자 하여튼 구분건물은 방금 설명한 거 있죠? 여러분 한 5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가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지 또 들으셔야 돼요 자 쪼셧대겠습니다